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 중심가 대극장 앞에 아침부터 취재진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중요한 손님이 방문하는 날이다. 주지사 래리 호검 부부를 비롯해 메릴랜드주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정부의 강요 회의가 오늘 이곳 헤이거스타운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정부의 강요 회의가 오늘이 제일 특별한 날이다. 주정부의 강요 회의가 권리ましょう. 주정부의 강요 회의가 무너지 않고 ilot우는 거였습니다. 매리 호건이 주지사가 된 이후 정부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성대하고 엄숙하게 수백 명의 시민들이 대극장을 가득 메웠다. 성대하고 있습니다. 성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지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오전 일정이 끝나고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이 약속돼 있었다. 그런데 김유미는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가 시간을 쪼개 찾은 곳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그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늘 방문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녀가 관심을 쏟는 것은 장애인 예술가들. 뒤늦게 식당으로 향했다. 남편보다 한 발 더 뛰고 더 많은 곳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숨어있는 조력자. 김유미는 그것이 정치인의 아내, 주지사 아내의 역할이라 믿고 있다. 김유미에게는 이 장애인인의 아내, 어린이, 젊움을 아내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이 시각 세계가의 아내의 역할을 YouTuber는 없다. 김유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화는 그림을 만난 일이었다 우연히 붓을 잡게 된 그녀는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했고 그걸 놓치지 않았다 뒤늦게 대학에 진학, 공부와 일을 병행했는데 바로 그 노력이 레리 호건을 만나게 했다 인상은 원래 항상 이웃집 아저씨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정말 사실 김유미는 첫 결혼에 실패한 이혼녀였다 좀 더 잘 살아보려 미국에 왔지만 결코 순탄지 못했다 김유미는 그때의 아픔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싱글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돈, 이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없다 그래갖고 뭐 어떡하겠어요 2층에 가서 아주머니, 친구지만 빌려가자 애들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거 너무 죽겠다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너무 그런 말을 잘 쓰는데 저는 죽겠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그래도 항상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그래도 남들이 보면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항상 제가 뭐 없는 신용을 안 하니까 음식점에서 슈퍼에서 일하면서 그녀의 희망은 오로지 셋 딸을 잘 키워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엄마로서 살아가는 삶에 충실했다 제가 두 잡, 세 잡을 뛰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어려운 모습 안 보여주려고 옷 저는 메이크업에 있는 걸 사본 적이 없고 두 시간도 못 자고 저는 다닌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운전하면서 일을 하고 오면 이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일을 가야 되니까 캐리아웃에 캐셔를 가야 되면 4시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잠이 너무 너무 와요 그러면 어쨌든 막 졸려요 차가 이렇게 밀리면 졸립잖아요 그리고 막 무릎을 꽂으면서 왔어요 아이고 차 사고 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주연아 아유 이거 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꽂으면서 왔어요 무릎을 그러면서도 항상 감사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이 무슨 고생이야? 레리 호건을 처음 만난 것은 2000년 그러나 결혼하기까지는 4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최대의 걸림돌은 세 딸이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는 김은희의 둘째 딸 제이미를 만났다 왜? 저같은 대장하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드릴께요 그래서 저는кими와 함께 자리를 하고 몇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의 아들을 만나서 그들의 명함으로 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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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프로포즈를 받고 김유미는 셋 딸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그녀의 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분의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딸들은 흔쾌히 승낙했지만 막상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말 못할 여러 고민들이 있었다. 래리 호거는 미혼인데다가 미 하원의원 아버지를 둔 명문가의 자제. 과연 이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군사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교실에 제가 항상 이렇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고생스러웠던 시절을 함께 보낸 가족과도 같은 교회 친구들이다. 안녕하세요 주사님. 퍼스트레이디가 된 지금도 매주 그녀는 교회를 찾아 임사를 나누고 봉사활동을 한다. 안녕하세요. 고사님. 안녕하세요. 이름 좀 깨끗해가지. 왜 깨끗해? 새우 이거 뭐 하시려고? 잭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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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진짜 좀 미국식이다. 여기 불고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고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곳이 교회였고 또 이렇게 집사님 신계순 집사님이나 장노님처럼 서로 기도하면서 없으나 있으나 같이 먹고 한 교회 숯밥을 먹으면서 같이 너무너무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에게 싱글 마음으로 있을 때까지 너무너무 많은 힘이 됐죠.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목표는 열심히 일해 넉넉한 살림을 꾸리는 일이었다. 이혼한 뒤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는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머니로서 셋 딸을 키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만족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뒤늦게 좋아하는 그림을 만났고 미대 교수까지 된 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인 남편을 만나 여자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것이 욕심은 아닐까 그녀는 고민했다. 아멘 이제 애 셋을 데리고 정말 남자의 도움 없이 도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게 여자한테는 제일 어려움이 아닐까요? 네. 그 기둥과 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허어 걸판 가운데서 아이 셋을 데리고 키우면서 그래도 자기가 비싼 옷 입고 무슨 뭐 이런 건 아니라도 진짜 무슨 카키바지 하나를 입고 브라우스를 하나를 입어도 항상 깨끗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런 자기의 내면의 강함이 내면의 정직함이 내면의 자기의 분명한 철학이 저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한국인들은 레리 호건과의 결혼에 박수를 보내주었다. 군사님 담진 생신인이시네. 어 한번 결혼하시겠다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더라고요. 방문하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근사가 아주 멋있게 생기신 분이라서 아 참 잘됐다. 정말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하실 때 우리가 전부 갔잖아요. 갔을 때 그 호건 주지사님이 자기의 겉마음과 속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진짜 찬 배우자를 만났노라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진짜 이미 집사님 그걸 잘 아신 거죠. 그래서 울먹울먹 하셔서 우리도 막 어허어 감동받았었어요. 지금 결혼한 지가 13년 됐고요. 미국인 백인노총각과 셋 딸을 둔 이혼녀 한국인 인인자와의 결혼.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가꿔온 김유미의 노력의 결과였다.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반듯하니까 저런 또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반응이었어요. 드라마 같은 이 결혼이 두렵기도 했던 김유미는 결국 자신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다. 저희는 유튜브에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저의 아름다운 동생이 합니다. 진심한 첫 아름다운 동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어났죠. 이때 다운드가으로서 그동안 제 fırsанийуры가 정말 어린이니. 아래가 같이 3 여성들은 3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모두 다가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국 그녀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는 그녀가 슬픈 시간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가올 수 있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성들과 그녀가 이렇게 3 perfect daughters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결혼식 사진 중에 한국 전통예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장면이 있다. 저희 남편이 미끼모자를 썼잖아요. 미끼모자 같잖아요. 절대 미끼모자 안 쓰겠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자기가 해야겠다. 나는 우리 한국 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 샤브주 시어머니 인사하고 술도 따라드리고 샤브님이 또 이렇게 밤 대출을 주면서 리스트 원 아들 나라고 던져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풍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항상 저는 파지티브하게 생각해요. 뭐든지.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14년 선거 초반. 레리 호건의 당선을 예측한 이는 거의 없었다. 메릴랜드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 전직 부동산 사업가였던 레리 호건은 공화당 후보였고. 첫 번째 주지사 도전이었다. 더욱이 그의 아내는 백인이 아닌 한국인 이민자 김유미. 메릴랜드에서 아시아계 부인을 둔 주지사는 역대 단 한 명도 없었다. 부인이기 때문에 좀 야 안 될 것이다. 뭐 어떤 이런 그런 건 없었나요? 아유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뜨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백인 부인이었으면 그분들이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이너뜨리이기 때문에 더 좋아했었어요. 레리 호건의 장점은 소신 발언과 당당함. I have an open line of communication to the Korean community. I understand your culture. I appreciate the great cooperation we have and the involvement I've had for many years. You will always have a seat at the table. I'll understand your concerns and I'll be there to listen to you and try to help you as much as I possibly can. So your help is very important. But lastly, the most important thing. With your help, we're going to send to Annapolis the first ever Korean American first lady of Maryland and the only one in the United States of Maryland.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so important to our campaign. I'm proud to be a Hongkuk Sa-wi.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은 이들 부부의 당당함은 곧 긍정과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다. 전세는 급변했다. 개표 결과 초반 열쇠를 딛고 래리 호건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그러자 미국 언론들은 첫 번째 당선 비결로 아내 김유미의 내조와 역할을 손꼽았다. 조용하게 그러나 진심을 갖고 이민자 그룹을 껴안는 그녀의 행보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주지사로 취임하던 날 래리 호건은 열렬한 지지와 지원을 보내준 한인들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모든 공로를 아내 김유미에게 돌렸다.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비치한 메릴랜드주는 유럽인들이 미국 대륙에 첫 발을 내딛었던 역사적 현장인 동시에 현재 미국 정치의 핵심 수도 워싱턴에 인접한 지역이다. 나사본부를 비롯한 연방정부 핵심기관들이 자리잡고 있고 골티모어를 중심으로 문화와 산업이 발전해 있다. 메릴랜드의 주도 아나폴리스 미국의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법령을 제정하고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헌법을 준수하고 연방정부와 협력하지만 주 관할 지역에선 주법이 우선이다. 메릴랜드의 사법, 행정권은 물론 주 방위군 동원용까지 지닌 주지사 레디 호건. 그래서 주지사는 주의 대통령 주지사 아내를 퍼스트레이디라 부르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첫번째 시간에 5명의 미국 대통령이 레디 호건 그는 어떤 정치인일까 retire는 유통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card인혈을 유통하는 것을 선한 우리의 트레이드 미션에서 한국에, 중국에, 일본에 갔습니다. 이것이 제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레디 호거는 일찍부터 청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나이 50이 넘어서였다. 부동산 사업가 레디 호거는 주지사로 만들어낸 것은 아내 김유미였다. 거리의 전형은 대기적이입니다. 저의 왕은 전형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전부 나라에 공격하고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아내와 미국인 남편. 김유미는 어떻게 내조의 여왕이 되었을까? 대주불고기는 더. 너무 많이 들어가죠? 한국에서는 와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시겠지? 그래서 여기다 코리안 칠리라고 써놨는데. 냉장고 어느 데다 넣고 써요. 저는 고추장을 안 씁니다. 미국들이 고추를 넣었다고 안 넣어요? 잘 먹어요, 우리 식구들은 여기는. 우리 남편은 하니, 이거 너무 안 매워. 더 넣어, 더 넣어. 저희가,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주불고기는. 물, 물, 페퍼. 물, 페퍼. 컬러가 정말 좋아요. 전라도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언니들이 김장할 때 가져온 것이에요. 페퍼. 우리 밭이 있는데 산밭에. 텃밭, 텃밭이라고 그러나? 시골에서는 우리 자랄 때 산밭이라고 그러는데. 네. 주지사 관저 마당으로 나섰다. 오케이. 여기 타킹장에다가 제가 했어요. 고추밭을 만들었습니다. 오이도 심었고요. 그다음에 과리 고추.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렸죠. 이거 가지고 제가 다 교회 혼자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식구들 따다줬어요. 그래서 오이가 이렇게 열렸잖아요. 오이가 이렇게 열렸잖아요. 오이. 오이. 색깔 좀 보세요. 색깔이 이게. 색깔이. 고추가 너무 막 숨어있어요. 너무 많이 열렸어요. 한국의 채소가 그리워서 직접 농사지어 먹는다는 주지사 아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교회를 가는데 한국교회. 좀 다 따다 드리고. 관저에 들어와서도 한국식, 한국 문화를 고집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고추와 고추를 잔뜩 따와서 만들 요리는 부침개. 다 넣고. we have to really mix well. lot of meat. 한국은 부칠 때 고기 안 걷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는 질식이에요. 베지터블하고 고기하고 속이 좋은 거 스테키를 잘게 잘라서 거의 강국인 식으로. 해서 양파. 소금. lot of meat. 소금. 이 맵볼드가 주방장에 붙일 거예요. 제가 간을 다 봐주면. 하고,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날 관자 식구들의 점심까지 직접 준비했다. 아내 덕분에 한국 음식 매니아가 됐다는 레디 호건. 아내 덕분에 한국 음식 매니아가 됐다. 아내 덕분에 한국 음식 매니아가 됐다.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 이젠 반가운 음식이 됐다. 레디 호건은 주지사 생활 3년 동안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크게 확대했다. 그는 한국인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접하는 일이 아주 즐겁다. 뒤집을 고기는 쌈을 싸서 먹는 게 제맛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정도. 아내가 이쁘면 처같은 말뚝에도 설을 한다는데 레디 호건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멜렐랜드주 주지사가 된 지 4년 전. 멜렐랜드주 주지사가 된 지 4년 전. 3년. 4년 임기 중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과연 레디 호건과 김유미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예전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이다. 김유미는 남편의 외부 방문 행사에는 거의 빠짐없이 통행한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주지사 방문이지만 거창하고 엄숙한 행사는 아니다. 주의 대통령인 주지사와의 만남은 아이들에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날의 만남으로 주지사 꿈을 꾸는 아이도 나타날지 모른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자상한 선생님처럼 스스럼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주지사 방문하자 주지사 방문하자 주지사 방문하자 메리 호거는 학교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아무리 바쁘게 다녀도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김유미가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다. 바로 소소자, 이민자들과의 만남이다. 북남미 지역에서 이민 온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모임 이민자들의 고민, 이민자들의 소외감, 이민자들의 한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퍼스트레이디 그래서 사람들은 김유미의 관심과 인사를 기다린다. 이 한국인 퍼스트레이디에게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김유미 역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이 행사는 주로 지금 오늘 히스패닉뿐 아니고 다 다민족이 모인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사회에서 다민족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또 다 같이 그들을 아껴주고 우리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들 서로 잘 어울려서 같이 지내고 같이 여기에 와서 그들의 행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다 보고 같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파고들기 위해 그녀의 하루는 분주하다. 그녀의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일 الم사일 것입니다. 그녀의 인사에 대해 애플로 인사하여 그녀의 인사하여 그녀의 인사하여 아내로서, 퍼스트레이디로서 김유미에 대한 평가가 남다른 것은 그녀가 어렵고도 힘든 큰 산 하나를 무사히 넘어섰기 때문이다. 10년 정도 됐다. 우리의 대화적인 소식을 받았다. 우리의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것은 두 지사 취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과연 그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메릴랜드주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참석자들이 그녀를 위로했다. 빠르고 완벽하게 암투병을 마칠 수 있게 한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다. 미국 언론들도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며 인간 승리를 이뤄낸 레리 호건에게 축하를 보냈다. 현재 레리 호건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위기의 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아내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매우 깊어졌다. 저도 그 스페la이제 세대생과 함께 한 명 함께 한 두 명. 하지만 보통 하나가 다투로 하기도 한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다투로 구원하고 있었던 것라고 정해주 51 0000 씬호. 그녀는 bazen 박진ache, 그녀는 젊은 것이라고 하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정말 노력한다면 toutes 그런 것들도 자유적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즐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모두 나누어 세계를 추천드리기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치료에 이겨내는 과정은 포지티브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남편한테 긍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항상 응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절대 드시게 하고 먹으라고 그러고 항암치료를 받다 보면 엄청 토하려고 그러고 비유가 약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먹게크림 옆에서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절대 아내로서 잔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얘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잘 계속 앉아서 지켜주는 게 아내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바꾼 거예요. 아까 매개전에 나온 거예요. 카페트, 이게 빅토리안 스타일, 빅토리안 타임. 그래서 여기 옛날 옛날 퍼스트레디들이에요. 다 오래된, 정말 어떤 분, 200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 내려다 놨어요. 이분들이 원래 4층에 계셨는데 여기가 뮤지엄처럼 사람들이 보러 오게 되면 이분들이 누군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비교차 우리 손저, 손녀딸들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있고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손님들이 오시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이? 와,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의 퍼스트레디가 이렇게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또 누군가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메릴랜드의 역사, 미국 역사에 기록될 한국인 퍼스트레이디, 김유미의 포부는 크다. 요즘 김유미는 가는 곳마다 반가운 인사를 받는다. 레리 호건에 대한 평가와 인기가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한국인 퍼스트레이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BC 뉴스입니다. 공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사로서는 사기 때문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포스 레디 역할이 멜론 주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예요. 여기가 완전히 저희가.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멜론 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뒤에서 포스 레디로서 내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항상. 지난해 가을 주지사 관저에서 조출한 파티가 열렸다. 김유미의 셋째 딸 줄리의 결혼식이었다. 손님들을 초청하고 가장 바쁜이는 레리 호건. 조출한 파티가 열렸다. 조출한 파티가 열렸다. 서로 조금 부족해도 서로 양보하고 잘하고 지금처럼 잘하면 오래오래 행복하고 엄마가 뒤에서 늘 기도할게요. 조출한 파티가 열렸다. 계속적으로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 레디 호건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비록 피를 나눈 아버지와 딸은 아니지만 그에겐 시집 보내기가 아쉬운 너무 이쁜 막내딸이다. 완전한 어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는 딸과 사위에게. 레리 호건 부부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살면서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제 이들 가족은 메릴랜드 지역사회와 미국 언론이 주목하는 때문이다. 백인 미국인과 한국인 이민자가 만나 만들어낸 따뜻한 가족사진이 완성됐다. 그날 피로연장에서 레리 호건 조지사는 한편 기쁘고 다른 한편 서운한 마음을 긴 축사에 담았다. 한편 기쁘다. 한편 기쁘다. 한편 기쁘다. 주지사로서의 성공도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도 하묵한 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딸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앞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시고 또 저도 나라에 정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교포사에도 제가 잘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항상 저는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앞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에 서서 머뭇거리지도 않는다. 김유미는 자신의 풍부와 위치를 헤아리는 지혜를 갖고 있다. 김유미는 자신의 풍부와 위치를 합니다. 매일 매일 공식 비공식 일정으로 꽉 차있는 주지사 부부 그래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의 출근을 지켜주는 아내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 부부의 꿈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는 오늘 같은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김유미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사랑을 붙잡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책임을 다하는 지혜와 용기가 제투성의 아가씨를 신데렐라로 만든다 김유미는 아름다운 한국인이다 김유미는 아름다운 한국인이다 김유미가istic 1980의 freshman 김유미는 아름다운 한국인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